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위두른 30대 가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이사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는데요. 나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위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붙잡힌 남성은 30대 가장인 김 모 씨.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아내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사건 당시 김 씨는 이사 비용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김 씨 부부는 언성을 높였고 급기야 김 씨는 아내에게 술병을 이용해 폭행을 가했습니다. 또한 같이 있던 장모인 박 모 씨는 폭력을 말렸지만 김 씨가 휘두르는 흉기로 인해 손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.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를 김 씨에 대해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두 분은 현재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서 부상을 당해서 병원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중입니다. 뿐만 아니라 김 씨는 가정폭력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평소 가족을 상대로 대수롭지 않게 주먹을 휘둘렀던 겁니다. 저희들이 기록상으로 보니까 이해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흉기를 휘두른 점과 동정전과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. 몽원들 그 unexpected